근데 지금 좀 전에 사실 이제 뭐 자꾸 더러운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쉬는 시간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배가 우룩해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없어가지고 으아 막 난리가 나죠. 하여튼 이러다 지금 왔네요. 잘못했어요. 알았죠? 뭐 하나 그냥 잠깐 뭐 이렇게 되니까 여담 하나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제가 지금까지 수업했던 중에서 가장 죽고 싶었던 적이 한 번 있어. 그게 뭐냐면 한 6년 전, 7년 전쯤이다. 그때. 그때 이제 서초 메가스터디 학원. 서초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야. 거기서. 그때 옛날에 이제 거기서 수업을 딱 하는데 거기서 수업을 딱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 수업하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. 지금처럼. 수업하는데 막 배가 아픈 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 스타일 알지만 제가 수업하다가 배가 아프면 얘들아 선생님 미안하다. 선생님 너무 똥마래워. 죽을 것 같아. 잠깐만 있어. 금방 갔다 올게. 이러고 막 갔다 오고 이러거든. 네. 성격이 그런데 그날따라 이럴 때 있죠. 뭔가 애들이 너무 진지해. 너무 진지하게 확 공부하고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수업을 확 진지하게 드니까 나도 뭔가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아 오늘 애들이 약간 왜 이러지? 약간 이렇게. 나도 약간 쫄았어. 그런데 갑자기 배가 막 아픈 거야.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야 이거 환실 갔다고 깨를 참아. 이렇게 장난치듯이 말을 못하겠더라고. 현장에서. 그런데 내가 아 어떡하지 하다가 내가 그냥 안되겠어가지고 이제 야 이제 문제풀는 시간에. 야 저기 뭐 예를 들면 1번부터 4번까지 빨리 다 풀어. 알겠어? 빨리 풀어. 빨리 풀어. 이러면서 무슨 일 있는 것처럼 빨리 나갔어. 그래서 환실실에 올라가 뛰어갔죠. 뛰어갔어. 똥 빡 싸고. 네. 그런데 빨리 막 뛰어왔어. 그런데 정말 똥 딱 싸고 환실에서 나왔다. 그래서 이제 강의실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정말 강의실에서 막 비명소리가 나고 있는 거야. 애들이 막 으아악! 그리고 책상을 막 빵빵 치고 막 으아악! 막 난리가 난 거야. 그런데 내가 놀랬잖아. 뭔 일이 났지? 막 애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있어. 비명을 막 교실에서 비명을 지르고 막 쿵쿵하고 막 으아악! 막 이러고 있는 거야. 그런데 이게 뭔 일이야? 뭔 일이야? 막 뛰어갔죠. 뛰어가지고 나도 놀래가지고 문 앞에 거의 왔더니 막 교실이 난리가 나서 초터가 됐어. 그래서 물을 타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래? 딱 이러고 들어갔는데.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었냐. 지금은 쌤이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요즘에는 선생님이 이제 현장 강의를 할 때 마이크를 이렇게 유선 마이크를 들고 해요. 유선 마이크를. 요즘에는 유선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선생님도 이거 알아? 이렇게 생긴 마이크? 이렇게 생긴 거? 이렇게 생겨서 막 아이돌 같은 애들이 하는 거 무선 마이크. 다른 선생님도 그거 많이 쓰시잖아.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생긴 거 마이크를 썼었거든. 그 마이크로 무선 마이크로 수업을 하는데 쌤이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갈 때 깜빡하고 이걸 안 끈 거죠. 그래가지고 무선 마이크잖아. 근데 교실에서 똥 싸는 거 다 생중계해 줬네. 교실에다가 똥 싸는 거 생중계해 줬어. 뭐 난리 났겠죠? 생각을 해봐. 상상을 해봐. 생생하게 그랬을 것 같아. 내가 야 풀고 있어. 이런 다음에 내가 이제 휙 나갔잖아. 나 너무 급하니까 막 뛰어갔잖아. 그럼 이제 교실에서는 애들이 딱 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에서 어떤 소리 났을까? 스피커에서. 처음에 내가 뛰니까 막 이랬겠죠?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부터 내 생각에 웃었을 것 같고 들어가지 마자 척이 얼굴에서 막 푹푹푹 쌓이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웃는 게 아니라 울고 있더라고. 무슨 말인지 알아? 너무 웃다 보니까 막 애들이 울고 있고 막 배가 아파서 나 애들이 다 울고 있는 거야. 막 책상치고 초토화가 됐어. 그래서 내가 뛰어온 다음에 나도 놀라서 뛰어온 다음에 물을 딱 열고서 왜 그래? 딱 이랬는데 스피커에서 왜 그래? 하는 순간 애들은 막 거의 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다 이러고 있고 정말 너무 창피해가지고. 너무 창피해서. 똥 쌀 때 똥 싸는 거 생중계해 주고 뭐 휴지 두룩 두룩 쏘고 다 생각도 하기 싫네요. 생각도.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. 너무 창피했어요.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. 뭐 그랬다고요 여러분. 하여튼 죄송합니다. 갑자기 배 아프다 그래서 똥 얘기 이상한 얘기를 좀 했네요.